신학기를 맞아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의 합동 취업 설명회가 도내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는데 참여 기관이 4군데에 그쳐 아쉬움이 컸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을 나온 공공기관 취업자들이 취업 준비 요령과 면접 요령을 알려줍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귀 기울여 취업의 비법을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40가지의 주제를 만들어서 서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자료가 강대하게 나와도 금방 요약하고 숙지가 되거든요. 약간 체험형 인턴을 한번 해보시면 병영진 면접을 통과하시는 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합동 취업 설명회.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산업인력공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선배 취업자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죠. 어렵다 보니까 과정도 또 길고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자주 설명회를 열어 정보를 제공하지만 나머지 기관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각 지역본부에서 일할 지역토박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공공기관 가운데 참여기관은 단 4군데에 그쳐 아쉬움이 컸습니다. 비 이전 공공기관을 모두 연합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사정이 있어서. 현재 전북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할당제를 하고 있는 곳이 6곳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채용 인력도 적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과 광주 전남을 묶는 광역할당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처지지만 전북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